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길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이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.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는 징역 10년, 전화중계기관리책 김 모 씨는 징역 8년,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.